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자 오늘 온라인 트레이닝 센터 이번 시간에는 새롭게 채팅방으로 오신 한동님의 종목 분석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종목 아까 말씀하신 거 제가 좀 적어야 되거든요 적을 동안에 미리 준비했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너무 정신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 한 6종목인가 이정도 같더라구요 그래서 조금만 집중하자 그 말씀은 포트폴리오 가 너무 많은 종목이 있으면 관리하기 힘들거든요 스무스하게 잘 가면 상관없어요 주식시장 갑자기 폭 나간다든지 이러면 빨리빨리 청산 해내고 해야 되는데 6개 다 청산하려면 시간 억수로 걸려요 그러니까 한 4개 정도 한 4개 정도 넘어 안가는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지금 한번 같이 살펴보고 판단해 보시고 종목을 좀 압축하기를 권유 드립니다 일단은 아 오늘 하도 채팅을 많이 날려 가지고 지금 찾고 있는데 아직 안 찾으니 아 이제 나왔습니다 셀트리온 297,000원 이게 비중 50% 라 그랬구요 50%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 88,569원 이것은 5% 자 한국테크롤지 10% 이것은 어 가격이 없네 가격이 없으면 일단은 넘어가고요 혹시 가격 아시면 올려놓으십시오 한국테크롤지라고 10% 있다 했는데 가격이 빠졌습니다 일신석제 5% 일신석제는 2729원 NX NX는 제가 저번에 한 방송을 한 것 같은데 일단 2234원 NX 10% 그리고 오늘 어떻게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상한가 근처로 갔던 세우글로벌 2228원 세우글로벌도 10% 태경산업 태경산업 7740원 태경산업은 5% 흠흠 안녕하세요 이야 그래도 다 들어오셨네 하하하 저 쓰러질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또 채웠어요 지금 거의 와 왜 이런거 모르겠어 신경을 너무 많이 써서 그런지 낮에는 괜찮은데 아무래도 장중에 긴장 바짝 하고 있으면서 긴장이 풀리면서 음식이 들어가는데 그 음식이 소화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어 머위투자는 하지 않겠습니다 되지도 않는데 하면 무조건 깨지거든요 쉬는 것도 답입니다 이게 투자입니다 여러분들도 컨디션 안좋고 하면 투자 만약에 비중 없고 이러면 그날 쉬는게 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쉬는 대신에 새로 우리 채팅방에 오신 아 채팅방하고 여기 지금 이름 다른데 채팅방 회원 맞습니다 유한동님 흠 흠 흠 흠 흠 그래서 종목 분석 반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동님 들리시면 1번 눌러보시고 그 한국 테크롤지 10%라 했는데 가격 없어요 올려놓으십시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미국시장 선물시장 잠깐 체크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다우존스 마이너스 0.17% 선물 하락 중이고요 자 다우 아니지 좀 전에 내 말 잘 제대로 했습니까 다우존스 선물 마이너스 0.17% 하락이고요 나스닥 선물 마이너스 0.8% 다름입니다 자 척보기에 좋아 보입니까 그죠 안 좋아 보입니다 일단은 이것이 반등 빨리 나와야 돼요 어제처럼 반등 나왔다가 안 밀려야 돼요 같이 밀려버렸습니다 오늘 비리비리 하잖아요 여기서 양봉을 딱 세우고 끝났어야 적어도 여기서 한번 버텨보는데 쭉 밀려버렸기 때문에 오늘도 계속 힘없습니다 자 나스닥도 전일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상승 잘 못해요 그럼 결론은 우리나라 시장도 오늘 미국 그러니까 다우 선물 아 다우와 나스닥이 오늘 반등 시도 못하면 내일 우리나라도 힘들어진다 그렇게 예측할 수 있고 흠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야간선물 시장 어떤가 그럼 이거 봐야 됩니다 마이너스 1점 마이너스 0.18% 야 말이 막 혼나오네 하하하하 자 그 와중에 아직까지는 소액입니다 아 외국인 마이너스 183개학 지금 매도 중입니다 자 옵션 지금 벌써 등가격 자 지우 등가격 내가격 외가격 어느정도 알고 있다 알고 있으면 1번 자 모르면 공부하세요 그 안에 방송 안에 있습니다 모르면 2번 자 여러분들도 좀 알아야 됩니다 등가격이라는 것은 코스피 200 치수와 가장 근접한 옵션의 가격 코스피 200이 298.26이거든요 옵션 행사과 선물 행사과는 2.50포인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로 호가가 달라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것은 297.50이다 이것을 등가격이라고 그럽니다 콜의 등가격, 붓의 등가격은 이렇다 표시가 나와있어요 콜은 C고 푸드옵션은 P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알아야 됩니다 적당히 등가격 손입분기점, 내가격, 행사 가능가격, 외가격, 행사 불가가격 비교적 맞긴 한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간단하게 복습해보죠 이게 중요합니다 좀 알아놔야되요 그래서 등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저번에 설명했죠 298.26이면 푸스는 실현됐습니다 등가격이긴 해도 무슨 말인가 하면 푸스는 하락을 보는 거잖아요 297.50보다 치수가 밑에 있으면 그러니까 298보다 297.5는 밑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실현 안됐구나 말 잘못했습니다 상태극수로 안 좋네 콜이 실현됐습니다 297.50보다 위에 있잖아요 298.26이니까 맞죠 자 그러면 콜 나중에 결제할 때 어떻게 해주는가 하면 이거 빼기 이거 합니다 그러면 대략 0.76 정도 되죠 그만큼 꼽박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만큼 해가지고 결제해 주거든요 그래서 등가격이기도 하지만 콜 여기 인근 297.50 콜은 현재 내가격이기도 합니다 행사 가능가격 맞죠 그러니까 그러나 같은 등가격이라 하더라도 지금 푸스는 아직 행사가 지금 안됐죠 밑에 더 내려와야 됩니다 자 그럼 더 쉽게 자 푸스는 현재 그러니까 가격이 차이가 있어요 자 이렇게 지금 행사가 불가능한 것처럼 현재까지 지금 10포인트 10포인트 내려가야 되거든요 푸트 287.50이 지금 1.07이잖아 그죠 이게 지금 아직까지 내려가려면 한 11포인트 내려가야 되잖아요 대략 그러니까 지금 가능성 아직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베팅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하니까 가격이 싸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치수가 내리라도 폭락하면서 쭉쭉 내려가잖아요 이게 3.7 내지는 막 5.5 6.4 6.2 이런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내가격 형식으로 바뀌어 버리면 다섯 배가 막 나는 거예요 대충 이해되실 겁니다 잘 안되면 그냥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어쨌든 지수 폭락이라든지 폭등이 오면 약간 멀리 있던 가격들 행사가 안될 것 같은데 생각했던 가격으로 지수가 급등이나 급락해버리면 옵션 대박이 난다 그런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 그거 뭐 그거까지는 크게 생각 안해도 돼요 그래서 옵션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일단 여러분도 좀 알아야 되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옵션 알아야 돼요 옵션이라면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내재 가치와 시간 가치로 구성되어 있어요 시간 가치 옵션의 가격 이게 무슨 말이냐 내재 가치라는 건 원래 자신이 그 가치 여기다가 시간 가치라는 게 일종의 프리미엄입니다 프리미엄 원래는 요거 요거 가격인데 웃뚱 붙었어 요만큼 왜 원래 아까 자 이렇게 가격이 미래에 한 10포인트 빠지게 되면 자 이게 이게 이렇게 변한다고요 5.0 6.0 이런 식으로 대박나는 거죠 4배가 나는 거잖아요 저번 만기 쯤에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2-3일만에 막 다섯 배 나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프리미엄이 시간 가치라는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거예요 프리미엄이 이거 왜 저런 이야기 하지 생각하지 말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연관되어 있어요 왜 시장이 출렁출렁하고 뺐다가 들어올렸다 하는지 이런 메커니즘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시간 가치는 한 달 기준이거든요 옵션은 한 달 남았을 때가 가능성이 높습니까 예를 들면 10포인트 빠지는 거 이거 아니면 이틀 남았을 때 이거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자 한 달 남았을 때 더 많다 1번 이틀 남았을 때 가능성이 더 많다 2번 눌러 보세요 자 채팅 딜레이 있으니까 전 계속 진행합니다 그렇습니다 한 달 있을 때 더 실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시간 가치가 자 한 달 그 다음에 한 달 20일이잖아요 그죠 20일에서 19일 그 다음에 18일 15일 10일 이렇게 가면서 만약에 여기 근처에 안 가면 여기를 달성할 것 같은 가능성이 줄어들면 점점 점점 시간 가치가 줄어드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등가격이면 이 정도 지 가격대로 주고 도달을 못하면 꽝 0 끝나는 겁니다 깡통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아 옵션이 이렇게 되는 이유는 자 지수를 자 푸드옵션 지수 내려가니까 푸드옵션이 벌거지 않습니까 상승하잖아요 그죠 콜옵션 까지고 자 그래서 포지션을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옵션은 아 주로 메이저들이 매도 포지션 많이 잡습니다 매도 포지션이라 하면 프리미엄 먼저 받고 그 가격대 안가면 꽝 그래서 난 프리미엄 벌고 자 주로 개인들이 프리미엄 주고 삽니다 매수 그래서 복권처럼 채소 좋아 가면 대박 벌고 전 내고도 뭐 백만원 천만원도 벌 수 있잖아요 그 복권이 안되면 꽝 그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꽝 만들기 위해서 시간 왔다갔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한쪽으로 크게 보내주면 어떻게 된다 이게 서 푸 사는 사람이 이게 까지 안 내려가 안 내려갈 것처럼 보이잖아 일단은 자 316.95 인데 여기 갔으면 지금 몇 포인트입니까 지금 20포인트 가까이 빠졌어 대박 났을 거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만약에 쭉 들고 있었으면 자 그렇게 안 보내려고 왔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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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프리미엄 다 죽이는 경량이 상당히 많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내 버린다 자기들 포지션 다 만들어 놓은 쪽으로 딱 해놓고 그런 메커니즘이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길게 하면 잘 뭐 헷갈리고 지금 당장은 되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니깐요 자 그래서 셀트리언하고 셀트리언 제약은 많이 말씀드렸고 자 한동님 한국 테크롤지 가격 모르시면 일단 패스합니다 아시면 그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1신석제부터 합니다 아 이건 여기서 해야 되겠다 지우 애인이랑 통화하러 갔냐 1신석제가 2729원 2729원 진짜 통화하러 간 모양이네 답이 없네 하하하하하하 중요한 얘기 해줬는데 재방송 안 해준다 이제 봐줘야지 요새 하루종일 여기 붙어있으니까 잘못하면 큰일난다 하하하하 농담이라도 해야 힘이 날 것 같습니다 1신석제 자 먼저 종목들 다 보기 전에 포트폴리오상 야 히쳐규 반갑습니다 예예야 갑자기 랩 랩스타일로 하고 싶어지네 랩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연습하고 있는데 잘 안되서 그렇지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이야 아 이 랩을 연습을 많이 해야되요 아하 재밌게 하는게 좋잖아 그죠 아 선생님이신데 야 반갑습니다 선생님이라고 쓰는데 1순위로 우리 채팅방 넣어준다 했습니다 아 넣어준다니까 죄송합니다 표현이 안맞습니다 초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좀 들어보시고 하고 싶으면 초대해주세요 하십시오 그럼 제가 조금 더 공부하시는 모습 보이면 제가 같이 하겠습니다 까불다보니까 말이 실수가 나오네요 흠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예 감사합니다 흠흠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자 포트폴리오에 대형 우량주가 별로 없다 한동님 들리시며 1번 대형 우량주가 별로 없다 셀트리온 정도만 대형 우량주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은 대형 우량주는 아니잖아요 그냥 중 소형주 정도 나머지는 전부 다 소형주다 이러면 지수하고 같이 움직일 가능성 보다는 제가 아직 차트 안 내려봤습니다 그냥 포트폴리오 상만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대형 우량주는 지수와 연동이 되는데 본인이 가지고 계신 이런 종목들은 너무 적가주 위주이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가도 잘 같이 못 올라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그래서 종목도 너무 많다 7개는 너무 많으니까 반복하지만 4개 정도로 빨리 압축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지금 상가계에 의해서 지금 많이 빠졌어요 얼마 빠졌습니까 거의 천원 빠졌잖아요 그죠 한 30% 가까이 빠졌어요 자 일신석제 건축소재 현재 상황으로 딱 볼 때는 빠질만큼 일단 빠졌어요 일단은 너무 많이 빠졌어요 일단 자 하락목표치 아까 방송에 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대충 보니까 대충 맞아 떨어지죠 눈으로 대충 보면 더 많이 빠졌죠 오히려 여기 폭에서 여기 폭 정도 보면 더 많이 빠졌어요 그러나 이게 있지 이게 있잖아요 이게 여기서 이렇게 푹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다시 하면 얼쭉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닥터케이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그 지점에서의 가격만 자꾸 보실 게 아니라 궤적을 보시라니까요 어떻게 이 주식이 인생을 살아왔느냐 이렇게 대박 올라갔으면 4살 밀리는 게 좋다 아니면 좋다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밀리면 안 좋다 여기서 계속 놀아야 돼요 여기 20일 안 깨고 20일 진짜 중요하거든요 여기 여기 딱 터치하고 들어올리고 터치하고 들어올리고 대박 날렸어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전고점 막 뚫고 올라가는 시도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한번 보죠 어? 야 전고점 뚫었는데 밀렸어 이거 무슨 시그널? 아까 낮에 말씀드렸어요 매도 시그널이에요 매도 시그널 뒤에 거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진잡니다 이거 매도 시그널이에요 자 상승폭 어느 정도 목표치 나왔지 않습니까 자 여기 폭만큼 여기 조금 모자라는데 그죠? 이렇게 여기 폭보다 여기가 조금 작잖아요 그죠? 목표치를 산정해보면 대략 보면 1815원에서 대략 1000원 올랐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1000원 닿으면 3700원인데 200원 차이로 밀리잖아요 그러면 이거 매도에요 매도 이게 거의 어 주식세양초보 팁3에 가까운 거에요 3나 4나 이런 붙이기 나름인데 이게 4에 가까운 거고 이것도 목표치인금까지가 싹 밀리잖아요 이런 거 매도해라는 겁니다 이런 거 매도 시그널이에요 지나간 거 보고 하고 있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진짜입니다 이거 매도 시그널이에요 이런 거 다 셀트리온하고 다 연결돼 있어요 나중에 셀트리온 잠깐 체크하면서 말씀드릴 건데 37만 얼마인가 정확한 가격이 모르겠는데 그거 찍고 이렇게 밀리다가 392,000원 가가지고 확 밀릴 때 이런 모습들이 다 나와요 그러면 지우가 18만원 샀거든요 100% 놓쳐가지고 죽겠다 그럽니다 39만원에서 지금 30 얼마에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39만원 다 놓치고 그것도 W였거든 그 뭐고 HLB 그것도 위에서 팔 수 있는데 엄청 토해내고 팔았어요 한 6만원인가 토해내고 10만원에서 팔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매도 시그널 진짜 중요하다 첫 번째 뭐가 중요하다 매수 시그널 중요하다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닥터케이가 키스트 방송 많이 드렸잖아요 말씀 우리 범호사는 경이 채팅방에 언니 친언니는 아니지만 여기서 샀대요 꼭다리 팍 달고 기억하실 겁니다 노 얼마나 많이 올랐는데 내가 같으면 여기 사겠다 그래서 푹 빠졌잖아요 그래서 샀어요 내가 지우 보고 사 안 할라 하더라고요 여기서 한번 살짝 끊어 먹었거든 내보고 산다 말없이 그때는 채팅방 아니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안 갈 것 같은게 안 산다 그랬거든 저녁에 근데 결국 먹었어요 5% 자 그만큼 매수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런데 사야되지 자 이런데 사면 안 된다 오를만큼 올랐잖아 여기 얼마입니까 1200원에서 2750원이면 더블 올랐잖아요 더블 더블 올라가지고 여기서 밀리고 있는데 여기 인근일 것 같은데 가격이 딱 그렇잖아요 그죠 만약에 올라탈 때 살다 해도 별로입니다 왜냐하면 두배 오르고 막 밑으로 푹 쳐지고 난 다음에 들어올리는 거 날짜 동일 동기간 법칙도 말씀드렸죠 자 여기부터 시작한다 칩시다 여기서 여기 올랐고 요거 지나고 여기서 올라타 칩시다 그러면 얼맙니까 5일이잖아요 하루 이틀 한 3일 정도에 살 수는 있었겠지만 이 모양이 너무 급하게 올라왔는데 그 다음에 푹 깨지면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올라갔습니다 자 여기에 샀는지 여기에 샀는지 잘 모르겠으나 올라갔으면 어디에 샀어요 이기에서 샀어요 아니면 밀릴 때 샀어요 이런데 밀릴 때 샀어요 한번 잘 어 표시 한번 해 줘보십시오 자 앞에서 샀다 1번 아니면 이 뒤쪽에 오르고 난 다음에 뒤에서 샀다 2번 빨리 오르기 전에 그래도 수익권에서 놓쳤다 1번 아니다 팔고 난 다음에 수익 없었다 2번 밀릴 때 어 했단 말이죠 2번이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자 이렇게 강하게 오르고 앞에 이 모습을 보십시오 막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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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밑으로 대박 깨졌어요 그 다음에 대박 날라요 또 날라요 이런거 하면 안 돼요 대응 못합니다 저도 못하겠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거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붕붕 갭 상승했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위로 붕붕 가야 되거든 이거 일종의 세력준이다 갖고 움직이는 놈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그러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붕붕 갭 상승하면 좋은 거거든요 자 표해 볼게 볼게요 아이고 세거 그냥 여기다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이거하고 같은 거라니까요 여기서 막 이랬잖아요 이래가지고 갭으로 이렇게 띄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거 안 정확합니다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모양이 안 보이지만 이렇게 된 거라구요 그리고 여기 올라 또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 같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돼 죽이는 거 아닙니까 눈에 이렇게 안 보여서 그렇지 죽이는 거거든요 장떼양붕 붕붕 세우면서 가면 좋잖아요 근데 갭 상승 이거 장떼양붕 더 좋은 거예요 그냥 붕떼야가 시작했어요 이렇게 세번 네번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 게 정상입니까 위로 계속 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뭐 이상하게 아래 입꼬리 막 달더니 여기서 대박 밀려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할 땐 누가 흔들었다 갖고 놀았다 저는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생각대로 님 제속적으로 들어오시네요 그래서 그러면 아 사설이 길었습니다 저는 항상 그냥 사업 팔아 여기서 사면 되겠습니다 팔면 되겠습니다 가 아니라 왜 그렇게 해봐야 되는지를 좀 많이 강조하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야 다음에 본인이 그런 상황 됐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건 너무 흔들어내서 별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여기 밑으로 깨지기 보다는 그래도 반등 시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대박 밀렸는데 붕 띄운 자리가 여기에요 일단 그리고 여기 보면 탄탄하게 그래도 좀 지지권이 있어요 그리고 이평선도 120일 있어요 밀려도 여기 정도입니다 뭐 한 300원 정도 손실을 볼 수 있는데 300원 몇 프로입니까 어쨌든요 너무 지금 반토막이 좀 났으니까 이거 반등 시도 나오면 손절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제 예측 좀 틀릴 수 있어요 왜냐면 지 마음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정석이 안 통하기 때문에요 밑밥 까는 거 아닙니다 지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려요 그래서 생각해볼 수 있는 거는 여기를 지지한 다음에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는데 한 2250원이나 여기 위에 누를 거거든요 이렇게 꺾어지거든요 자 그래서 적당히 한 2300원 정도까지 오면 쭉쭉 치고 가면 팔 필요 없고 이렇게 자꾸 막 밀리고 이런 거 뜨면 좀 청산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판단은 본인에 하십시오 그리고 NX 단자 말씀 드렸던 거 같은데 저번에 음 음 NX 말하기 전에 일신석제 이런 모습들을 말씀드리면 셀트리언에 말씀을 드리면 자 이렇다는 거예요 이거 매도 시그널이란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면 계신 분들 1번 눌러보세요 여기서 차익실현 잘했다면 이런 거 안 맞는다니까 안 토해내요 이거 딱 토해내면 팔면 되지 싶어도 잘 안 나가야 손이 10% 빠졌거든 이날 맞죠 9.76 목표치만큼 왔다니깐요 보실래요 대략 여기 10만원이고 자 여기서 봐도 되고 여기서 봐도 돼요 22만원 12만원 그럼 대략 여기서 12만원 더하면 31만원 아닙니까 31만원 여기에요 여기 슈팅이에요 넘어갔어요 넘어가는 건 슈팅이라고 그러거든요 목표치보다 잠깐 삐리삐리 하더만 한 번 더 치유하더니 푹 빠지잖아요 이게 다 목표치보다 슈팅 걸려서 그런 거거든요 매도 시그널 여기 한번 여기 한번 나온 겁니다 자 한번은 기회를 주거든요 이렇게 되게 이상한 종목 아니고는 여기서 못 챙기고 다시 반등할 때 깨질 때 여기도 못 챙기고 여기서 결국은 오늘 오늘 절반 청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 놓치고 왜 뭐 두들고 가면 좋긴 한데 장 밑으로 박살나면 이것도 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위험관리 차원에서 본인이 동행해 가지고 절반을 팔았어요 오늘 그러나 수익권인데 수익을 많이 토해냈어요 이거 18만원에서 39만원 갖는 걸 토해냈으니까 아깝잖아요 이거 맞나 셀트리온 18만원 맞지 맞을 거에요 요 브로우 네 따라합니다 형이 가르쳐 주겠다 했는데 주식 좀 알려준다는데 왜 오늘 왔어요 하하하하 반갑습니다 흠 그래서 이런 매도 포인트 여러분들 간과하지 마시라 수익 좀 나고 있으니까 제가 잘하는 실수거든요 수익 좀 나면 제가 잘하는 실수입니다 수익 좀 나고 있는데 뭐 아유 뭐 가겠지 10% 빠지는데 이만큼 토해냅니다 잘못하면 그러지 말고 아! 그래 이만큼 먹은 것도 감사 이거 시그널이랬지 닥터케이가 다는 던질 필요 없고 아직까지 추세 안 끝났으니까 절반 아니면 3분의 1은 던져야 되겠다 그러면 무슨 대응이 되는지 아십니까 기어 맞추기 절대 아닙니다 제 방송에 보면 셀트리온 25만 살 수 있다 이틀만에 20% 먹는 거 보여준다 그랬어요 그게 여깁니다 여기 이거 따라가지 말자 그랬거든요 방송 기억나는 사람들 1분 눌러 보십시오 엘리어트 파동 마무리 파동에 여기 나와도 따라가지 말자 왜 하나 A B C 쳐질 수 있다 1 2 3 4 5 파동 슈팅도 걸렸어요 빠지고 다시 올라갈 때 쫓아가지 말자 왜 잘못하면 뒤프리 파동 A B C 하락 파동이 걸립니다 그리고 목표치 딱 떨어지거든요 39만원에서 여기 자 27만원이니까 아 12만원이죠 여기서 12만원 빼면요 자 20만원 20만원 맞습니까 21만원이죠 그러니까 21만원 여기 인근입니다 여기 인근 목표치 그러나 이평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닥터 케이란 저게 한 여기 정도에서 이야기 했어요 방송에 보면 다 있습니다 이거 깨지면 안됩니다 딱 이렇게 이야기 하면서 이거 사람들이 여기서 질문을 한다니까요 이거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10% 장어 빠졌다고 살까요 노 그랬어요 노 제 방송 들어 보신 분들이 리바이브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큰일난다고 얼마나 올랐는데 지금 3배가 올랐다 2배 반이 올랐는데 안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20일 이거 깨면 큰일납니다 제가 25만원 봅니다 그랬어요 제가 그러더만 25만원 진짜 봤어요 25만원 오면 나 한번 사보겠다 딱 찍고 30만원까지 간 거 보여준다 그랬어요 30만원 딱 갔거든요 거짓말 하나도 없어요 자 이렇게 매스 포인트 여기 있는 사람 물려가지고 곡소리 날 때 유유좌적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주식은 제가 경험한 바로는 어 21만원 매수하고 30만원 초 일단 매도 21만원 매수 21만원 어디 21만원 매수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게 21만원 이었다구요 예 최승동 님도 반갑습니다 잘했어요 일단 제 방송 자주 듣고 계신 모양이네 지금 장이 흔들리면 위험관리 해야 돼요 위험관리 내일 심하게 흔들려 버리면 좀 처질 수 있어요 한번에 끝나진 않겠지만 그러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뭐라구요 장 돌아설 때 땡큐 하면서 사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게 오면 28만원 오면 안 깨진다고요 잘 쉽게 27만원 28만원 잘 못 올라간다 그랬어요 여기서 여기서 못 올라갑니다 여기에 탄탄하게 지금 위에서 누르고 있기 때문에 잘 못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언제 매수하느냐 급하게 하지 마세요 올라갔다가 눌리목 주면 합시다 그랬거든요 올라가고 눌리목 주면 요새는 사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짧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살 수 있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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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리고 31만원 32만원 못 넘어간다고 이야기했고 넘어갔습니까 못 넘어갔어요 벌써부터 못 넘어간다 했습니다 여기부터 그죠 한 2주째 못 넘어갔으면 제 말 맞은 거로 인정해도 안되겠습니까 못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장이 좀 더 진행되면 그거는 이제 돌파시도 나오면 달라집니다 현재 여기부터 31만원 32만원 못 넘어간다고 계속 이야기했는데 2주 이상 2주 가까이 안 넘어가면 제 말이 맞은 거로 인정해도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적당히 팔아먹은 사람의 특권은 뭔가 하면 벌은 거 있기 때문에 여기 눌릴 때 자신감 생기고 하기 때문에 또 들어갑니다 28만원대 그리고 또 적당히 팔아먹고 나오고 하면 되는 거예요 2% 3%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2% 3% 치고 박고 치고 박고 치고 박고 하다가 어느 날 붕 이렇게 띄우잖아요 그때 제대로 또 더 먹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한 게 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도시그널 매수시그널 간과하지 마라 미리 포기하지 마라 예를 들어 많이 물렸다고 아 모르겠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라도 챙기고 나와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자 티처님이 말씀하셨는데 음 자전구라이딩 님도 들어오셨고요 작년 12월 매수 그럼 한번 보죠 잠깐 이거 마무리 해야 됩니다 어차피 셀트리온 관심 많으신 종목들이니까 셀트리온 자 20만원대 잘 샀네요 일단은 흠흠흠흠 자 12월이니까 올라타는 지점에서 어느정도 샀고 야 그런데 뭐 잘못했지 그러니까 치유하고 똑같은 잘못했습니다 치유도 18만원 샀거든요 왜 이런데서 놓치냐 말이지 잘 챙겨 먹고 이거 안 따라가고 닥터케이가 하는 이야기처럼 25만원 오면 자 본인 샀던 가격보다 몇만원 차이 안 나잖아요 물리면 자 여기 지지권이라니깐요 한번 깨져도 이런 비빌 언덕을 만들어놓고 들어가야 된다니깐요 자 여기서 샀잖아요 그죠 올라가고 여기서 끊어 먹어 장때 뭐 10% 빠지는데 들고 있으면 안되지 본인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거야 야 지금 50% W 가까이 나선 여기 W는 안돼도 한 70 80% 이상 수익 났었잖아요 아 괜찮아 뭐 잘 되겄지 그런 생각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안돼요 그렇게 하면 딱 챙겨먹고 여기서는 안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파동 완성 이후에 A B C 여기서 들어갈거라고 딱 오르고 있으면 됩니다 말뿐인게 아닙니다 제 방송에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신세계도 그렇고 그런거 다 적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맞죠 지금 정신이 없어요 몸이 안 좋아가지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데서 샀잖아요 대박 밀리고 난 다음에 첫 양봉 후르고 대박 오르잖아 단기간 그때 딱 노리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조급증이 생겨서 그걸 못 기다려서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사서 여기서 끊어먹고 여기서 사서 또 적당히 끊어먹고 하면 수익이 배가 되는 거예요 이해 되시죠 그래서 많이 토해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아 다는 겁니다 닥터케이 온라인 트레이닝센터 아닙니까 트레이너는 잘났다기보다 경험이 더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치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본인들이 판단해 보고 도움된다 생각하면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제할건 배제하세요 닥터케이도 단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럼 좋다 여기서 놓쳤다 쳐도 이런 데서는 안 놓쳐야죠 대박 더 갈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기 정도 깨질 때 진짜 던져야 돼요 여기 20일 깨질 때 진짜 잘 가는 놈이 이렇게 안 빠지거든 심하게 적당하게 움직이면서 가지 이런 식으로 이해 됩니까 이야 하나를 가르치더니 너무 알차게 가르치네 하하하하 칭찬함하고 깔때기라고 그러죠 깔때기 깔때기 한번 해줘야 됩니다 이것도 좀 심한 편인데 그래도 길게나 보면 길게나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좀 스무스하게 조정받아야지 팍! 각도가 심하게 팍! 깨지잖아 그러면 추가 상승하기보다는 비리비리하다가 잘못하면 쳐지면 크게 깨지기 쉽다 승환 형 이야기 이해되면 1번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그리고 채팅 잠깐 볼게요 음 그럼 셀트리업 매수 시점은 얼마선에 매수해야 하나요? 제가 말씀 많이 들여놨습니다 한 28만원 정도 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푹 빠지는 28만원 오면 28만원 왔다고 사면 안됩니다 지금 장이 너무 안좋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보수적으로 아주 조심해가지고 근데 제가 닥터케이가 생각할 때는 셀트리온 사명제한테 무슨 아 무슨 좋은게 있는거 같아요 안만 봐도 잘 안밀려요 지금 그래서 적당하니 여기 다 돌려내는거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돌려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수세 여기서 돌려내고 자 여기서 지지받는 이런건이기 때문에 그러나 올라가도 이런 저항대가 있다 짧게 보면 이런 저항대가 있다 그래서 31만원 2만원 잘 못간다 그러는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적당하니 사서 올라가면서 팔아먹고 내려오면 사서 또 올라가면서 팔아먹고 치고받고 하자 그게 안되면 여기 지지권인 28만원권 정도에 적당하니 눌리면서 오고 양봉 딱 쓸 때 무슨 무슨 봉요 은봉 아닙니다 이런 봉 큰 은봉 떨어지는데 28만원 왔다 사는거 절대 아닙니다 양봉 쓸 때 양봉 자 왜그러냐는 아까 방송에 말씀드렸죠 규 선생님은 이야기 들었죠 양봉은 상승세가 이긴겁니다 세력 뭐 꼭 세력이라 해서 그렇다기보다 팔라는 사람하고 살라는 사람하고 했는데 살라는 사람이 이겼어요 그렇게 가격 더 주고라도 샀다 그 세력이 이겼다 그러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니깐요 매도는 벌었는데 이거 내려갈 가능성이 더 높다니깐요 왜 팔라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가격 쉽게 말해서 요새 마이너스 피 주고라도 아파트 던지듯이 그러면 그 다음날 올라가겠습니까 확률이 내려가는게 더 많다니까 확률이 그래서 적당하니 빠지고 스모스하게 지금 상황처럼 적당하니 빠지고 아래 꼬리 달거나 양봉 딱 만들 때 그때 매수 그리고 여기 이번에 목표가 낮춰야 됩니다 30만원 인금 가면 매도 그리고 또 밀리면 30만원 이제 더 좋은게 가격 더 주고 살아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상승추세 유지하려면 가격이 이렇게 자꾸 올라가요 매수 포인트가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는 분도 1번 눌러보세요 상승추세 유지하려면 저점을 이렇게 자꾸 높여가야 된다고요 저점을 그럼 28만원 산 사람도 심리가 어떤 줄 압니까 28만 5천원 주고 잘 못사요 에? 내 저번에 28만원 주고 샀는데 28만 5천원 주고 사야돼? 잘하는 사람 29만원도 주고 산다니까요 빵 뛰어넘는거 보고 30만원 팔아먹는다니까요 그렇게 하셔라 그렇다고 너무 높게 쫓아가라는 말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겁니다 하아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구요 자전구라이딩님이 셀트린 삼행제 시간에 상승하고 있는데 좋은 시그널이겠죠 닥터케이 닥터케이가 셀트린 삼행제와 바이오즈 책임진다 할 때 셀트린 삼행제만 좋다 했지 밑에 애들 다 좋다 안그랬습니다 밑에 애들은 관심없다 했습니다 밑에 애들은 비리비리하고 셀트린 삼행제 잘 유지하고 수익 충분히 주면서 흔들흔들하고 있어요 시간으로 상승하고 있다고요 제가 체크 못했는데 좋은 정보네요 자 만약에 그러면 전략 하나 더 드립니다 자 내일 시장이 이렇게 전략을 세밀하게 해야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시장 치수 안보는 사람 많다 그랬거든요 그 사람들을 제가 비하하는거 아닙니다 그런거 안 배우면 몰라요 그냥 자기 주식만 보지 아 셀트린은 왜 이리 빠졌지 뭐 이런거만 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닥터케이가 늘 루틴으로 하루하루 체크해야된 체크리스트 여러분들도 메모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할 필요 없구요 아침 방송이나 이런거 이야기할 때 딱 체크하는거 있습니다 현재 기관외국인 어떻고 선물은 어떻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매수는 어떻고 베이스리스가 콘텐츠고 뭐 백오데이션이고 어떻고 해외선물은 어떻고 이거 다 체크리스트입니다 그거 체크해 나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지수가 내일 푹 빠진다 그런데 셀트리온 사명자가 위에서 지키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약간 밀리는 시도 나오면 적당히 짧게 하는 사람들을 던져야 됩니다 왜요 챙겨 놓고 지수가 흔들흔들 할거기 때문에 오늘처럼 셀트리온 오늘 분봉을 보여드려야 되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적당하게 지수가 잘가면 상관없고 지수가 흔들흔들 하면 이런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거라 칩시다 이건 신세계설명 딱 맞습니다 케이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세계 아닌가 맞네 여기 맞네 기업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적당하니 오늘 약간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되게 많이 안 빠져도 그런데 내일 불 뛰거든요 이게 이게 5%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산 그게 여기서 밀리는 모습 보이면 파란하니까요 여러분들 이거 세부 기술입니다 이런걸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안해봐서 그렇지 이거 고점되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은봉을 밀리면 아 밑으로 힘들어 많이 올랐는데 내가 일단 팔래 이런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누가 이긴다고요 파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지금 아 빨리 빨리 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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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팔아서 밑으로 빠진다니까요 그럼 나도 가마 들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나도 같이 팔아야지 손해 안 벌려면 그래 먹은거 딱 챙기세요 일단 내일 장이 안좋아가 이런 모습 나오면 셀트리온 삼형제 그 다음에 끝 아닙니다 자 지우가 닥터케이방의 대표선수인데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저 만난지 지금 3주 됐고 저 카톡방에 온지 지우 얼마 안됐어요 되게 친해 보이죠 얼굴도 몰라요 사실 한 일주일 됐나 모르겠다 지우 통화 끝났어? 며칠 됐어 빨리 이야기해봐 얼마 안됐어요 보름도 안됐어요 채팅방 온지 근데 맨날 공방이 들어오고 하길래 제가 공부 열심히 한거 같아서 들어오세요 들어온거에요 여기서 팔아먹고 여기서 다시 사했어요 제가 여기서 그래서 11% 먹었다니까요 지수는 그때 셀트리온이 6%인가 7% 올라갈 때 여기서 타이밍이잖아요 주식 아는 사람들은 압니다 자 2평선 다 돌려냈어요 닥터케이방 맨날 이야기하는게 여깁니다 맨날 이야기하는게 짧게는 여기겠지만 여기 2평선 다 돌려 그러니까 여기서도 접근할 수 있다는거죠 짧게 실제로 여기서도 들어갔구요 그래서 여기 들어간거 맞지 아마 맞을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날려먹었지 그러면 여기서 적당히 미리 차익실현 5%가 작습니까? 하룻밤에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매수 왜 추세가 상승추세를 전환했기 때문에 그러면 쭉쭉쭉 가다가 어? 이거 뭐죠? 목표치 어느정도 나오고 온봉? 어 조심 차익실현 스트레이트로 갔잖아요 이격이 큽니다 이격이 주식좀 해보신분들 무슨말 하는지 다 알아들을거에요 지금 야 진짜 내용 좋다 제가 생각해도 하하하하 제가 한번씩 깔때기 됩니다 이렇게 추임새 넣어야 힘이 나거든요 여기 이만큼 놓칠 필요 없는거에요 무슨말인지 아십니까? 다음부터 이렇게 하지마라는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승환 이해돼? 하하하하 재밌게 아는겁니다 여기서 깨지면 팔아야됩니다 이제 자 다음 딱 봅시다 셀트리언 1봉하고 갔잖아 쉽게 말하면 어 또 올라가네 여기서 팔았어요 지우가 야 끝내주잖아 진짜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대로 적용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거 내가 매도시간을 딱 주니까 여기서 팔았습니다 하더라 미리 야 참 그래가지고 6% 아니 5% 6% 11% 먹었어요 자 여기 매도포인트로 매도포인트로 이상하다 생각됩니까? 자 여기 매도포인트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기가 매수포인트 이상하다 딱 듣게 희한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7번 눌러보시고 맞다 싶은 사람들은 1번 한번 눌러보세요 말하는게 설동력이 있다 싶으면 틀리지 않았을겁니다 자 앞에거 잠깐 제가 채팅하면 좀 볼게요 자 한동님 오늘 본인꺼 위주로 할랬는데 많은 분이 들어와서 본인꺼만 하기 힘들고 이렇게 좀 해가면서 어쨌든 빠른 시간 안에꺼 본인꺼 좀 체크할게요 결론은 본인 가지고 계신 종목들을 압축하라 이깁니다 일단 현재 자 시간되면 계속합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 매수시점은 아까 말씀드렸고 시간의 상승 말씀드렸고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들고 있네요 야 그러니깐요 그런 분 많아요 잘하셨으면 지금 많이 토해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9월이면 상당히 수익이 있었을텐데 수익의 절반까지는 아니더라도 제발 많이 토해내잖아요 그러니까요 은혜님도 어서오시고요 밀리려면 밀리고 지겨워서 대응을 잘 못한다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돈이 걸려있어요 자포자기도 하시면 안되고요 방송 좀 끊길 수 있습니다 이게 유튜브 송출 하다보면 중간중간에 좀 끊길 수 있어요 13만 9천원 잘하셨잖아요 근데 39만원 다 놓치고 그러니까 따브를 놓쳤잖아요 지우하고 비슷합니다 지우가 따브를 두번 놓치고 HLB하고 따브를 두번 놓치고 HLB 7만원이거든요 지우 근데 그거 16만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따브를 다 놓치고 지금 많이 토해냈어가지고 절대 그렇게 안하겠다고 하는겁니다 나 지금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직 대답 없는거 보니까 애인하고 통화 억수로 길게 하네 오늘 하하하하 아휴 혼내야지 난주에 들어오면 음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공부 열심히 하시고 적극적이고 열의가 있으신 분들 제가 채팅방 초대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계신 분들 중에 한 3분의 1은 채팅방 회원이신거 같은데 무료거든요 무료 자 오늘 유한동님하고 김은혜님하고 어 그 다음에 딴 분 또 누굽니까 우리 채팅방 있는 사람 1번 한번 눌러보세요 오늘 채팅한 몇번 날린거 같아요 한 제가 생각하기에 한 100번 날린거 같은데 오늘 차트 그림 한 100개 날린거 같은데 그죠 아 코스피 이전 운동할때 매수했습니다 아 과아 코스피 이전 네 그랬죠 반갑습니다 생각대로님 제가 지금 채팅 좀 읽고 있어요 앞에 못 읽어봤던거 음 아 목선님도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너무 힘들어요 사실 사실 제가 지수가 막 흔들리면요 신경이 바짝 서가지고 안그래도 좀 예민한 편인데 제가 그래서 좀 잘 맞는 경우도 있어요 깔때기 땀 듯하자면요 물론 안 맞는거 있습니다 예감이 억소 좀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빠질거 같으면 기분이 막 이상해요 그리고 올라갈거 같으면 이상하게 제가 주식기초강의에도 중간쯤에 한번 있을겁니다 감히 지수저점 예측해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아 이거 진짜 제가 이거 참 부담스러운데 맞아도 본전이고 한데 사실 그렇게 예측하기 쉽지 않은 자리였는데 장중에 그때는 이렇게 방송 많이 안할땐데 감히 지수저점 한번 예측해보겠습니다 그거 한번 찾아보면 있을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5일동안 올라갔어요 5일동안 페이크를 난 눈치챘거든 그 페이크에 대한 부분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자 그래서 장중에도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만 단순하게 지수가 빠지게 빠지게 있다만 생각하실게 아니라 그 빠질 때 기관외국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얘들이 어저께 들어 올렸거든요 막판에도 막 700억 더 사고 했다는거 이야기 들으신 분들이 있잖습니까 코스피 그래서 오늘도 보면요 오늘도 한번 봅시다 오늘은 막 패대기 쳤네요 어쩔 수 없구요 코스닥도 적당히 붙들어 놨다 아닙니까 그래서 코스닥이 좀 낙폭이 있긴 한데 이렇게 좀 붙들어주면 그나마 좀 나아요 그러니까 안 붙들어 주는거 보다 이렇게 좀 붙들어 주잖아요 잠깐 그러면 반등할 때 좀 세게 나올 수 있습니다 나름 그럼 가봐야 됩니다 그런데 근데 이게 퐁당퐁당하잖아요 둘이서 같이 붙던적 잘 없잖아요 지금 그죠 둘이서 같이 붙들은적이 언제입니까 막 가맞네요 없습니다 거의 6월 7일날 빼고 쌍거리 매수 들어온거 6월 7일날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어있는가 이날이네 근데 빠졌네 근데 쌍거리 했잖아요 이런걸 말하는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 지수가 빠지는데 그날 쌍거리 했어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날 일단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날 이런거 잘 체크하시라니까요 제가 그러니까 감히 지수 저점 예측합니다 제가 아마 기억날거 같은데 언젠가면 5일 올라가는거니까 어땠더라 장때 음봉이후에 스트레이트로 한 5일 올라간 날 있어요 아 지우가 있으면 이런거 딱 이렇게 찾아주는데 하하하하 어땠더라 여긴가 여긴가 봅니다 5일이면 하루 이틀 3 4 5 여기 맞는거 같네 여기 맞는거 같습니다 대박 밀리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기관외국인들이 어 밑으로 패대기 칠 모양이 아니었어요 선물을 15,000개약인가 샀어요 그때 지수 빠지고 있는데 빠질거 같으면 어떻게 해야되겠습니까 지수 밑으로 때리는 선물 매도 때리고 푸드옵션 매수해야되요 내일 뺄거 같으면 아 그래서 내가 앞전을 돌려봤어요 앞전 딱 돌려보니까 제가 15,000개약 언제 매도했는가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겁니다 이거 이거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15,000개약을 매수하고 있어요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쭉 돌려봤어요 이전거 그날이 비슷하게 이렇게 푹 빠졌는데 그 다음날 딱 들어 올리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기서 방송 딱 켰습니다 어디갔노 여기네 닥터 케이 감히 저점을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이러이러이러 해가지고 참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감히 저점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5일 올라갔어요 5일 스트레이트로 자 그런식으로 자기 종목만 볼게 아니라 지수 사항을 같이 매치를 시키면서 시나리오를 작성해야 됩니다 지수가 내일 올라갈 때 어떻게 할 것이다 빠질 때 어떻게 할 것이다 올라갈 때 같이 내 종목이 올라가면 어떻게 할 것이다 내려가는 근데 내려가는데 내 종목 안 빠질 때는 어떻게 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셀트리온 삼형제 이야기가 지수가 상승하고 있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내일 반등 시도 나오면 별 문제 없는데 밑으로 팍 빠지는데 만약에 적당하니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청산하십시오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토해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이야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셀트리온 셀트리온 관련해서 여러분들 관심이 많으시다 그러니깐요 셀트리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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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이 아파요 목이 모니터가 좀 커가지고 지금 이거 밑에 모니터 미받침이 있는데 요새 좀 많이 쳐다봤더니 고개 각도가 안 맞네 밑에 그걸 빼든지 해야지 고개 아프네 목이 야 지금 한 시간 했네요 야 참 계신 분들도 대단하고 제가 뭐라고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시청률 있지 않습니까 목을 좀 제끼면서 약간 휴식하는 겸 해가지고 간단한 이야기 말씀드리자면 구독 자가 지금 몇 명인지 잠깐만 보겠습니다 구독자가 음 음 야 진짜 너무 많이 늘어요 지금 867명입니다 그래서 어 이분들이 어 저 방송을 보는 게 시청률이거든요 지속적으로 보는 거 갑자기 500명이 들어왔어요 한 달에 그래서 어 시청률이 높겠습니까 기존에 이제 뭐 그랬으니까 10%였어요 근데 지금 22%까지 시청률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더 볼러는 사람들이 닥터케이방송을 볼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느끼고요 그래서 제가 어 많이 힘들고 해도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무리에요 무리 하루종일 여기 집중하고 있는데 다행히 어 개인적인 업은 조금 여유가 있어서 지금 어 이렇게 할 수 있게 돼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타이밍상 그리고 신규로 또 젊은 피 채팅방에 수열했는데 화이팅 넘치게 돌아가니까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뜨려지면서 활기차게 되고 있는데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열정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제가 눈물 너무 많이 흘렸거든요 제 어저께 방송 보면 어 제 커밍아웃 해놨습니다 온라인 트레이닝센터 내 네 눈딱 해놓는게 있을겁니다 내가 네 눈물 닦아줄게 그게 모토거든요 제가 눈물 정말 많이 흘렸어요 돈 10원도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 하신분들 마음 잘 알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 마음도 좀 어루만져 드리구요 그 다음에 같이 좀 성공해보자 이렇게 모토가 있으니깐요 여러분들한테 진정성 있게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1시간 됐으니까 오늘은 한번 끊겠습니다 한번 끊고 방송 한번 끊고 이어나갑니다 나가실 필요 없어요 자 여러분들 시청하기 좋게 1시간으로 끊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